근데 오늘 우리 봉선양이 왔다는 건 새로운 선수가 온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5명으로 이제 대결하지 않고 누군가 또 새로운 국가대표가 합류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서바이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어떤 멤버가 또 합류가 될 것인지. 오늘 오실 분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젊고 튼튼하고 파워 넘치는 그런 분이거든요. 아마 긴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불멸의 국가대표 시즌2 서바이벌의 새롭게 합류한 엄청난 선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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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새로운 국가대표. 새로운. 새로운 멤버. 파워 넘치는. 새로운 멤버. 파워 넘치는. 자. 대기적인 파이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토종 파이터. 코리안 핏발. 서둠원. 자리는 알아서 느껴들어 가세요. 그럼 여기 여자분 옆에. 저기는 여자. 여기 여자있어요. 그럼 여기 여자분 옆에. 죄송합니다. 손실. 손실. 내 파트너야. 상호영요. 묻지마 방금 아니에요. 내 파트너 어디있어요 지금. 진짜 여자 두 명 밖에 없는데 정말 자존심이 나갔다. 이쪽에 서겠습니다. 한 명을 날 안 뽑아. 아, 장난 아니네요. 진짜 이제. 자, 우리 서두원 선수 일단 시청자 분들 인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드웨어 QC 서두원입니다. 와, 재수씨. 재미있는 파이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 서두원 선수입니다. 투지와 근성으로 똘똘진 서두원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새로 신인이 들어왔는데 뭔가 기초 체력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스파링 하시죠. 신고식. 신고식은 해야지. 아, 은근히 하셈 부리셔. 그냥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아, 견제 차원에서도? 아, 그럼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여기 계신 저희 이만기 선생님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같이 촬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복참합니다. 라인이 두 개거든요. 만 라인, 양 라인인데. 둘을 잘 사야 된다고. 중요한 건 양 라인도 만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만 라인이에요. 아니예요. ige 다시러워. 꼭 known은 언니 2보다 이런CD여가 아멘